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담당하는 박재인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번 시험에서 아쉬운 점을 복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각 부분별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시험 당일에 그 시험 보는 순간에 아쉬웠던 것들 내가 좀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해 보시고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감각이 아직 생생하시죠?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 시험 치면서 내가 실수했었던 또는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을 상기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의 역순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시험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이런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에 또 이런 점이 아쉬웠다. 시험 전날에 이런 점이 아쉬웠다. 시험 전 일주일 동안에 이런 점이 아쉬웠다. 시험 전 한 달 동안에 또 시험 전 100일 동안에 이런 점이 아쉬웠다. 이런 점들을 복귀를 해보시고 그런 아쉬운 점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다음 시험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 복귀를 해보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면 멘탈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되나? 나는 결국에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좌절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좌절감이 드실 때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물이 끓을 때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열심히 끓여가지고 99도까지 올렸다고 해도 1도를 더 올리지 못하면 물이 끓지 않는 것이죠. 99도까지 끓여봤자 마지막 1도를 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우리 예전에 김연아 선수도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99도가 되더라도 마지막 1도를 못 올리면 끓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역으로 일단 100도가 되면 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00도가 되면 무조건 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직 100도까지 끓이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100도까지 끓이지 못했다고 해서 이 100도에 영원히 도달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0도까지 끓였다. 그럼 아직 100도에 도달 못했으니까 끓지는 않았지. 시험에 합격은 못했지. 그렇지만 일단 80도까지 끓인 건 맞죠. 이제 20도만 더 끓이면 끓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까지 80도까지 못 오고 60도까지 왔다. 그러면 일단 60도까지 온 거고 40도만 더 끓이면 이제 끓어오르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좀 공부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30도까지밖에 못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헛수고를 한 게 아니다. 원래 0도였는데 0도에서 시작해서 30도까지 이미 온 거예요. 앞으로 70도를 더 가면 끓어오르는 겁니다. 앞으로 70도를 더 올리면 끓지 말래도 끓는 거죠. 합격하지 말래도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가 몇 도이든지 간에 내가 공부한 게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되는 건 여기서 포기하고 더 이상 끓이지 않을 때 더 이상 끓이지 않을 때 그래서 100도에 갈 수 없게 되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끓여왔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몇 도까지 왔든지 간에 앞으로도 계속 끓여 나가는 이상은 내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는 결코 헛수고가 아닌 거죠. 지금 몇 도이든지 간에 남은 도수만큼만 더 끓이면 이 물은 100도에 도달할 거고 반드시 끓어오를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합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좌절스러운 마음이 드실 때는 100도가 되면 무조건 끓는다. 나는 지금 100도로 가는 과정에 있다.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끓이는 이상 이 물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 나는 합격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멘탈을 좀 다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아쉬운 점을 복귀하고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 멘탈이 흔들릴 때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멘탈을 다시 잘 잡고 공부에 열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험에는 이번 시험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전부 떨쳐버리고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팔로우에 화이팅! 여러분의 수험생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Health